마리언니가 레이아웃으로 조이스가 올라갔다 하길래 뭔가를 찾아봤어요. 그래서 내 채널로 들어가세요. 제가 레이아웃을 걸어놓은 게 방금 올린 영상이거든요.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했냐. 동영상 관리를 들어가세요. 들어가서 여기 보면 맞춤 설정이 있죠. 여기 들어가세요.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나와요. 채널 맞춤 설정에 레이아웃.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점 3개 보이죠. 여기를 꼭 눌러요. 동영상 변경이 나와요. 동영상 변경을 누르면 쭉 자기가 하고 싶은 영상들이 나와요. 이렇게 저는 비닐하우스 자르지 않고 패드스피링으로 만들기를 레이아웃으로 올렸어요. 애를 설정했죠. 애를 설정하면 여기에 게시가 떠요. 저는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게시 있잖아요. 게시를 누르면 돼요. 간단해요.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